그는 금메달을 땋고 나를 이겼다. 난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 양궁 대표팀에 맞춘 김우진과 개인전 결승전을 치른 뒤 김우진이 역대 최고의 리커브 양궁 선수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은 미국 양궁 대표 브래디 앨리슨의 답변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양궁 3관왕에 오른 김우진과 슛오프까지 가는 대접전을 펼쳤음에도 그런 자신을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인 선수라고 한 건데요. 다른 미국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기 어필이 아닌 겸양의 자세를 보여줬다 할 수 있죠. 어디까지나 문화의 차이일 뿐 어떤 게 무조건 좋다 할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미국인들의 성향을 생각하면 특이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김우진 등 우리 양궁 대표팀이 보인 모습에 감화되어서인 걸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앨리슨이 우리 양궁의 어떤 걸 보고 그렇게 된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대한민국 양궁이 세계 최강임을 다시금 세상에 일깨워준 대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양궁 전 종목 금메달을 우리 선수들이 가져갔을 뿐 아니라 김우진과 임시현이 3관왕에 오르면서 남녀 대표 선수 모두에서 3관왕이 탄생했으니까요. 이 중 김우진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남자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양궁에서 3관왕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선수들이 참으로 쉽게 쉽게 메달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압도적이라 해서 그 과정이 쉬웠던 건 아닙니다. 중국 대표팀과 맞붙었던 여자 단체전은 우리가 4세트 끝에 점수에서 앞섰음에도 6점을 내지 못해 슈터프를 거쳐서 금메달을 따야 했고 혼성 경기에서는 첫 상대였던 16강의 대망과 4대 4동점이 되어 슈터프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마터면 혼성전의 경우는 메달 근처도 못 가보고 끝났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 나타난 최종적인 결과만 봐서는 알기 어렵지만 절대 쉽게 땅 금메달이 아니란 건데요. 이는 개인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대표팀 3명이 모두 준결승전에 올라가서 금은 동메달 싹쓰리가 기대됐던 여자 개인전에서는 동메달 결정전에 간 전은영이 프랑스의 리자 바르블랭에게 6대 4로 패해 모든 메달을 가져가는 데는 실패했죠. 남자 개인전에서는 막내인 김제덕이 8강에서 미국 선수에게 6대 0 즉 딱 3세트만의 패해 메달권에는 가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전은영은 그래도 메달 결정전까지는 갖고 5세트에서 결판이 났다는 걸 생각하면 김제덕의 완패는 양궁 최강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뜻밖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뜻밖의 결과를 갖고 온 주인공이 바로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브래디 앨리슨입니다. 앨리슨은 김제덕을 완파한 기세로 준결승에서도 독일 선수를 상대로 승리하고 결승에 올라와 김우진을 상대하게 되었는데요. 김우진을 상대로도 첫 세트 승리를 가져가는 등 앨리슨은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김우진 역시 2세트를 가져가는 등 반격에 나섰지만 앨리슨이 다시 3세트를 가져가는 등 엎치락뒤치락하는 접전 끝에 5세트를 앞두고 점수는 4대 4동점이 되었는데요. 승부를 가르게 될 5세트에서도 두 선수 모두 텐텐텐으로 만점을 기록해 슛오프를 해야 했습니다. 이 슛오프까지도 5mm도 차이가 나지 않는 대접전이 펼쳐진 끝에 김우진이 금메달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다 끝나고 나니 김우진이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앨리슨이 이길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었던 정말 박빙의 경기였죠. 한미 양국 팬들뿐 아니라 전 세계 양궁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이 명승부가 끝나자 또 다른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금메달을 딴 김우진과 대한민국 대표팀의 박성수 감독이 관중석을 향해 큰절을 올린 겁니다. 자신들을 응원하러 온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 건데요. 앞서 여자 개인전에 출전했던 남수연도 중결승전에서 승리 후 관중들을 향해 큰절을 올려 고마움을 나타낸 바 있죠. 이게 뭐가 그리 특별한 거냐고 하실 분들 분명 여러 계실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양궁이 아니라도 이런 장면들을 열어봐왔기에 당연히 그리 느껴지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6년 전 평창올림픽 때 대한민국의 사상 첫 스켈레톤 금메달을 안겼던 윤성빈이 관중석을 향해 큰절을 올렸던 것만 봐도 그런데요. 당시 스켈레톤 결승전이 치러졌던 때가 마침 설날 당일이라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때 남자 펜싱애페 단체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동메달을 딴 뒤에도 단체로 관중들에게 큰절을 올린 바 있죠. 앞서 보여드렸던 남수연의 경우나 이 장면처럼 꼭 우승을 한 게 아니라도 우리 선수들은 조금이라도 감사의 뜻을 전할 무언가가 있으면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워낙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라 그리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이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대중들의 일반적인 인식에서 생각해보면 이는 대단히 생소하면서도 참신하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하고 스스로를 태양왕이라 칭하며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절대 왕정을 펼쳤던 루이 14세의 예에서 알 수 있듯 프랑스에서는 강자들이 겸양의 미덕을 보이는 사례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라고 루이 14세와 같이 절대 왕정을 펼쳤거나 그런 걸 꿈꿨던 왕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폭군으로 기록되었고 현재까지도 좋은 평가를 받는 왕들 대다수는 왕임에도 자신을 그리 높이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프랑스와는 대조적이죠. 그렇습니다. 태생부터 일종의 독재 체제인 왕정에서조차도 그 정점에 있는 왕에게 겸양의 미덕을 갖출 것을 권했던 게 바로 우리 민족인 겁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우리 속담에서 알 수 있듯 우리 민족은 강하거나 가진 게 많을수록 더욱 겸손해야 함을 과거부터 강조해왔는데요. 그런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올림픽이나 여러 큰 대회에서 선수들이 이긴 뒤야는 큰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나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나를 응원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나타내는 행인이 말입니다. 이러한 한국 선수들의 마음가짐을 누구보다 잘 알 사람이 김우진이 큰절을 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브래디 앨리슨일 겁니다. 앨리슨이 속한 미국 양궁 대표팀은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 출신인 이기식 감독의 지도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이기식 감독은 선수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 공군 활주로에서 훈련을 하는 등 미국 대표팀의 한국식 훈련법을 여러 적용시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앨리슨이 이기식 감독에 대해 말한 것을 보면 단순히 훈련 노하우만 전해준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양궁 전문 매체 월드 아처리를 통해 앨리슨은 내 커리어를 만든 건 이기식 감독의 기술적인 지식뿐만이 아니었다. 내가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걸 도왔고 그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라고 이기식 감독에게 감사를 나타낸 바 있는데요. 이는 이기식 감독이 앨리슨의 정신적인 자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결승전 후 앨리슨이 한 말들을 보면 금메달까지 얼마 안 남겨두고 패했음에도 그에 대한 아쉬움이나 분함을 나타내기보다는 상대인 김우진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함을 알 수 있는데요. 김우진은 놀라운 선수다. 연습장에서 그를 지켜보면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알 수 있다. 우리 둘 다 화를 들어 올리면 양궁 역사상 위대한 듀오 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김우진이 역대 최고의 리커브 양궁 선수라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그는 금메달을 땋고 나를 이겼다. 난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일지도 모른다며 자신이 결승전에 올라와서 김우진과 호각의 승부를 펼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라며 겸손함을 나타냈죠. 앨리슨이 나고 잘한 미국에서는 겸손보다는 자기 어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걸 생각하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당연하지만 이건 어느 게 더 좋냐 나쁘냐를 따질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양인들은 너무 겸손해서 문제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니까요. 앨리슨은 객관적으로만 봐도 자신을 좀 더 자랑해도 남들이 뭐라 하지 않을 그런 사람입니다. 다섯 번이나 연속으로 올림픽에 출전한 데다 금메달이 없다는 게 오게티지만 메달도 다섯 번이나 땄으니까요.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알아온 희귀병과 싸워가면서 이뤄낸 것이니 말입니다. 앨리슨은 다섯 살 때부터 레그칼베 페르테스 병이라는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 고관절과 허벅지, 무릎에 만성적인 통증을 겪은 데다 합병증에도 시달려 수술도 여러 차례 받았어야 했는데요. 2018년에는 손가락 신경 통증이 팔꿈치까지 퍼져 은퇴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다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던 거죠. 이 정도면 미국에서는 멋들어진 제목과 함께 자서전을 내거나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해냈다고 자랑하는 게 보통입니다. 꼭 미국이 아니라도 그런다고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럼에도 앨리슨은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겨내 올림픽이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역사적인 명승부를 펼치고도 그저 운이 좋아서 이럴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말 대단한 겸손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그의 마음가짐은 그를 지도했던 이기식 감독을 포함해 양궁 선수로서 한국 양궁인들과 교류하면서 다져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절만하지 않을 뿐이지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단순히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가능했던 게 아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겸양의 자세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자세는 단순히 양궁뿐 아니라 우리 3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잘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나 혼자의 힘이 아닌 모두가 서로를 돕기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이 세계의 최강국이고 경제력도 우리보다 훨씬 강한데도 우리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는 여러 정책을 미국에서는 누리기 어려운 게 많다는 걸 들 수 있는데요. 의료보험만 해도 미국에서는 거의 다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신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쓸 돈을 모으는 건 당연히 자신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빈부와 상관없이 전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 어지간히 큰 병이 아닌 한동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려울 때는 서로를 돕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거라 할 수 있죠. 이렇듯 겉으로만 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작은 행동이나 마음가짐도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 때 많이 보여주는 큰절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지향해왔고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라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올림픽 대표팀이 남은 일정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